그만큼 와심도 힘든거죠. 사실 저 소리가 나는 것은 힘들 때 호흡과 함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면에 좋은 펀치를 여러 차례 맞았는데요. 이게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바디로 들어가고 있는 무하마다 와심. 리민욱 맞받아 칩니다. 하지만 왼쪽이 열렸고. 위험한데요. 너무 많은 펀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오퍼컷 그리고 경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김재봉 주심이 적절한 타이밍에서 경기를 스톱했습니다. 김재봉 주심도 아마도 경기를 관장하면서 이민욱 선수의 상태가 정말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민욱 선수의 투혼을 칭찬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파키스탄의 원정 팬들은 무하마드 와심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왓슨 선수 프로 데뷔전입니다. 왓슨 선수 프로 데뷔전입니다. 왓슨 선수 프로 데뷔전입니다. 왓슨 선수 프로 데뷔전입니다.